11기서 오늘부터 11기서를 강의합니다 그런데 왜 신명기에서 본문을 따왔느냐 나중에 알게 됩니다 11기서는 솔로몬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 왕까지 약 400년 동안에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42명의 왕들의 격동의 세월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남의 나라 역사 그걸 알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 11기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설명들을 잘 들으면 그렇구나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첫째, 11기서의 왕들은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개토 대왕을 흠모하고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기서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11기는 히브리식 성경 구분상 여수와 사사기, 사무엘서와 더불어서 전 예언서에 속한 책입니다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언자적 관점에서 서술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역사를 평가함에 있어서 정치적, 시적이나 군사적 업적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선지자, 예언자의 눈에 비춰진 바 그들이 여와의 말씀 순종 여부가 최고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의 역사를 평가하였다는 점 이것이 일반 역사사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11기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11기서는 인간의 권력과 제국의 흥망성세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의 통치 시절에 최극상기에 화려한 이스라엘이 채 100년도 되지 않아 남북으로 분열되고 그 이후 400년도 잊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당시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이집트, 아스루, 바벨론의 흥망성세 역시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제국 승리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배후에는 역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11기에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참한 포로가 된 자신의 운명을 절망하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신앙도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우월감에 가득 차 있는데 저 비참한 노예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이 이 지경까지 추락하였을까? 이에 대한 해답의 모색의 결과가 바로 열한기서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고 보호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자신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열한기서의 기록연대도 대략 주전 560년경으로 추정되는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얘기죠 저자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와를 향한 불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며 오직 신앙 회복만이 살 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열한기서는 과거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서 신앙 안에서 미래 소망을 찾게 하는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한기서는 바벨론 강가에서 쓴 눈물의 참회록입니다 셋째,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가가 그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열한기서에서는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반복되는 억구가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 왕들에 대해서는 다윗같이 여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는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 여로보함의 길로 행했다는 말로 평가합니다 다윗은 우리들도 잘 아는 왕입니다 물론 잘못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었던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로보함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을 때 북왕국의 초대왕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김일성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그는 북왕국을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듭니다 즉위하자마자 남쪽으로는 베델과 가상북 쪽에 다 내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외쳤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통치나 악한 통치는 답습이 되게 마련이고 연결되어서 선순환이든 악순환이든 반복되어서 큰 영향력을 미쳐서 백성들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비단 왕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선생, 목사 등등 크고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똑같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들이 시연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엄청난 칭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김정은과 남북회담 북미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평화가 정착되었다고 우리나라가 수질이 중대되고 부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작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그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잘 되었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가장 큰 영향력 내 자신에 대해서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그 일의 시작은 한 개인이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큰 파장을 일으킨다 사실을 명심하고 사력 있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한기서의 인물들은 실존했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기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가 무엇이고 그들은 그 기회를 어떻게 반응했는지 면밀히 관찰할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숙고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이 점이 2500년 전 남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의 중심에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며 이것이 열한기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듭니다 또 하나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제사장 훈련을 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원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왕의 자격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목을 박았다가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제왕론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왕이나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왕이 해야 할 일들 가르쳐 주십니다 차근차근 봅니다 첫째,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른 가난 땅을 점령해 하고 난 다음에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 사사는 전권을 가집니다 종교까지도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거든요 그때 사울 왕이 사무엘의 종교권을 침해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위시켜버립니다 삼중직, 왕, 제사장, 예언자 이게 삼중직인데 서로 권한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는 이 삼중직의 모든 권한을 다 갖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세습하지 못합니다 사사는 또한 신분을 초월합니다 남녀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적합한 사람을 택해서 임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우시는 사사는 참 엉뚱합니다 기두원은 겁장이었습니다 농부 드보라는 가장 유명한 유능한 사사인데 여자입니다 입다는 조폭 두목 정도도 못 되는 동네 양아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택해서 훈련시키시고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임무가 끝나면 사사직에서도 물러납니다 그런데 처음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시행되었던 이 사사제도는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언제 내가 하나님의 사사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진정한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를 존경하지 않았고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순간부터 그 어려운 상황을 장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보면 여전히 그 잘못에서 나는 잘못이 없고 상황 탓으로 저 사람 탓으로 돌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절망합니다 나는 뭐하고 있나 여전히 자기를 앞세우고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 당당하게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여 제사장이 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사람 의정증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도 집요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서락합니다 사람 의정증 다음 스카펙 박사는 죄의 근원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영정무지와 게으름으로 합니다 영정으로 총명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하기 싫습니다 게으름입니다 그리고선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누군가 강력한 사람에게 자기 할 일을 맡겨버립니다 그것을 사람 의존증 서먼 시크니스 이단에 빠지는 이유도 여전히 태극기 집회를 개최하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는 서먼 시크니스 하지 말고 오직 여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사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든 교회든 그런 지도자들과 추종자들로 인해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기업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엄청난 의미가 기업은 이윤을 창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므로 그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기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행한다 그러면 그 기업이 성장합니다 그 기업이 성장하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을 내세울 필요도 없고 그런 허접한 일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기업들이 되시기를 간청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내 하나님 여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오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정치 제도나 개인의 능력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을 돌보는 그러한 이끄는 존재 형제 중에서 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서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제일 조건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저 사람의 신앙이 좋은과 나쁜과 그것을 따질 때 항상 겉으로 드러난 그런데 가만히 저 사람 신앙 좋아하는 사람 보면 바리새인들을 꼽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종교 행위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말 것입니다 당시 말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이집트 전차는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말을 많이 갖지 말라는 말씀은 군사력을 중대하여서 하나님 대신에 군사력을 의지하는 우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국으로 백성을 보내지 말라는 것은 오늘 말로 말하자면 군사대국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절대로 핵전쟁 안 일어납니다 그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군사력으로 자기를 지키려 했던 제국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몰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켜주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일 수 있거든요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라는 얘기는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넘길 수 있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 그거는 보지 않냐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일천번째 했으니까 지켜주실 거야 땡 열한기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혜를 구하고 하늘 위의 지혜 그리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여색에 빠져서 책임을 등하니 하니를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번째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신명계에서 자기를 위하여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한다는 것 인위 인 플러스 위할 위자 하면 사이비 위자 가짜 위자가 됩니다 아무리 백성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속마음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은금을 쌓거든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한다고 이렇게 맨날 큰소리 빵빵 치는데 알고 보니까 지 자신을 위한 거야 신뢰 상실합니다 끝나버립니다 돈과 권력과 성은 언제나 같이 따라다닙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과 집단들이 돈과 성과 관련된 추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서고음을 막론하여서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했을 때 솔로몬 통치 시절 엄청난 부를 쌓았음에도 그 혜택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미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건축과 자신의 왕국 건축으로 세금과 노동력이 착지당했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행하는 일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남을 살리려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서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쫓아가지 말고 왕권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지금 왕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느냐? 네 힘을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이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제약론을 가장 많이 어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만몬신 앞에서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는 신뢰들입니다 자크엘님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돈의 실체 정확히 알려줍니다 돈은 한마디로 유혹이다 돈은 유혹이다 돈이 사랑과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의 위대한 정신과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악을 주로 드러낸다 돈은 타락의 기회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이냐 만몬신이냐 놓고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눈먼 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택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우리가 만몬을 은밀하게 섬겼을 때 다 들통나게 돼 있고 만몬에게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왕론의 마지막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입니다 여섯 번째 그가 왕위에 오르고든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와 경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당시 책은 일일이 손으로 양피지 위에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안권이 집안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등사하여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기만의 성경책을 마련하여서 늘 옆에 두고 읽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봉착하여 고심할 때 성경을 통하여서 그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적절한 모든 해결책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평생을 성경책을 연구해서 그때 젊은 시절에는 성경 66권 그거 강의 시군중 천만의 말씀이요 어떤 것들은 한 줄 가지고 두세 시간도 떠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에 모든 해결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말문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경령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왕만을 위한 성경책이란 왕위가 바뀔 때마다 그 왕을 위한 성경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나만을 위한 성경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책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에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힘을 주셨습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요? 아니요? 있습니다 마르텔에서 인도 고아 50만이나 먹여 살리는 마르텔에서 그는 37살 작고 못생기고 고등학교만 간신히 나온 수중에는 2천 원이 있었습니다 2천 원 그가 수녀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나가서 가난한 자를 구하라 나왔습니다 2천 원 갖고 뭐 하게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옆에 죽어가던 노인의 얼굴을 씻기고 그에게 물을 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숨을 거두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외를 장사진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 앉은 모든 사람들 마르텔에서 보다 힘이 넘칩니다 넘쳐 그런데 그 힘들을 뭐하러 써요? 내 육체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는 것들은 모두 다 가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권은 그 중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큰 힘만 갖기에 골몰합니다 큰 힘만 갖기에 그리고 힘이 약한 사람은 한탄하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힘이 크냐 작으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도와주십니다 왜요? 안 도와주면 하나님 손해니까 그러나 자기 육체를 위해서 쓸 때는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가졌으면 가졌수록 악취만 진동합니다 악취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보상하십니다 열한기를 오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행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손의 왕위가 장구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그저 큰 힘만 갖기를 소원하여서 골몰하고 못 가졌으면 한탄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찌질이가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게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분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모든 힘 아무리 작아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누리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